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쥐띠는 올해에는 상당히 강한 기운이 들어와 유동성 흐름이 회의로 인연도 있어 강하게 들어와 그리고 인연을 못 만난 남녀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붙는 형국이야 그리고 기인도 따르는 형국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물 상승이 있고 금전의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기인이 또 강하게 치고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획을 탄탄히 발로 올라가야 되겠죠? 암 막 들어온다 해서 내가 주소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 강한 운이 넘어지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차근차근 계획을 쌓아가면서 그 운을 상승하면 올해 짓기들은 괜찮고 인간관계에서 좀 폭을 넓게 가지면 진짜 좋은 경제안전이 될 겁니다 부진했던 사업도 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기인이 자본금을 갖고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탄탄대로로 탁착착착 계획대로 가셨으면 해 그리고 소띠는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군현이 될 거예요 경제안전에는 조상이 받드는 운이라고 보면 돼 조상에서 그러니까 안 도와줬던 거를 경제안전에는 도와주는 형국이 돼 운이 소띠가 경제안전에는 그래도 좋다고 보는데 제가 80%는 소띠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건강은 조심해야 돼 유사소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형국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 흐르는 대로 가시면 그래도 경제안전에는 그나마 기해년보다는 나니까 이게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소띠들 올해 경제안전에는 괜찮으시니까요 그리고 금전이 좀 안 들어왔잖아 기해년에 소띠들이 참 힘들었단 말이야 경제안전에는 그나마 금전은 그렇게 마를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범띠들 자신의 그 에너지가 너무 안 빠졌으면 좋겠어 경제안전에는 동서 사방에 바쁠 일이 생긴단 말이야 두 가지 형상을 보면 돼 묶여있던 토지나 금전들 이게 풀리는 형국이 되거든 인간을 그거를 풀려면 어떻게 돼 인간은 여기저기 사람이 다리가 놓여지니까 만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대인관계 모두를 잘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 먹이는 사방에 천지가 날려 있지만 내 먹이가 진짜 먹을 수 있는 먹인지 아닌지 돌가리도 두들겨 가듯이 가야만이 승산을 볼 수가 있어요 범띠들은 그리고 단지 하나 관제는 좀 조심하세요 너무 이 범띠들도 각기각기 잘난 분들이 많아서 말을 툭툭툭 내뱉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상대방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제 그거를 좀 조심만 하시면 경제안전에도 범띠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좀 줄여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할 거 아니야 술을 마실 거 아니야 그럼 간땡이가 안 좋아진단 말이야 간땡이나 이 범띠들은 심장이 안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고 토끼띠들은 좀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경제안전에는 토끼들의 변화가 글쎄요 호름이 없고 그나마 8, 9, 10월 달에 그나마 그 달이 좀 조금은 괜찮단 말이야 그것까지 받아 잡수시려면 좀 자중하고 계시는 게 숨죽여서 계시는 게 좋아 경제안전에는 토란 말이야 벽상토라 그래 벽상토면은 이 흙이 토끼띠들은 수란 말이야 물수가 대기수란 말이야 흙을 만나면 물이 써내려가는 형국이 되잖아 자기 자신을 쓸어버리는 형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끼띠들이 조금만 경제안전에는 자중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자중하시고 여러 가지 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박살납니다 토끼띠들 모든 저거는 잠재였다가 경제안전 말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조금 그때는 좀 빚을 본다고 보지 50동씩 토끼띠들 다 전부 다 해요 내년에 경제안전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남한테 금전거래 절대 안 됩니다 투자했다가는 개박살나고 남한테 돈 빌려줬다가는 그거 띄워먹고 그 사람이 도망가 자중하시고 건강은 모두 챙기셔야 돼 몸으로도 또 안좋은 형국이 되니까 제대로 상담받고 싶으시면 이건 종합 통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막말 한 사람 갖고 본다면 이게 맞겠지 그 사람 생년월일 있고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상 어느 조상에서 그게 다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동해용신장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